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푸우의 이생요리 요리연구 시간이죠 오늘 주제는 라면 짜파게티로 한번 이렇게 아주 맛깔나게 멸치다시 육수에다가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햄과 떡을 넣어 이렇게 아주 맛있게 조리하는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파게티 이즈 탕입니다 개가 막힌다 여러분 야 이건 뭐 거의 뭐 작품이지 야 이건 뭐 작품이라 볼 수 있죠 면이 아주 꼬들꼬들하게 잘 입고 있어요 야 이렇게 요리를 한방에 성공시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그죠 네 아 저 군침이 군침 돌죠 이명 짜파탕 능청은 무슨 능청이에요 선배님들 탕이니까 이제 국물맛부터 봐야겠죠 여러분 국물맛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국물이 진짜 얼큰해 하나도 안 짜 전혀 안 짜 진짜 하늘에 맹세하고 여러분 물 좀 넣었잖아요 하나도 안 짜 김치 한번 어우 되게 매워 고춧가루를 아주 매운 고춧가루를 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김치 김장김치 함께 이렇게 안 익었어 깜짝이야 나 이빨 부러질 뻔했어 지금 떼굴림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무김치님을 한번 아이고 우리 항아리님 우리 항아리님 소중한 별풍선 100점 감사합니다 5771번째 팬 가입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항아리님 고마워요 떼굴림 감사드립니다 여름에 우리 떼굴림 109개로 통쿵팽가입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먹방 도중에 제가 리액션 과하게 못해드리는거 여러분 좀 이해해주세요 맛은 있어 오늘 한번 더 느낀게 있는데 여러분 짜파게티는 뭘해도 짜파게티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넣어서 육수를 내서 햄을 넣고 떡을 넣고 보글보글 힘들어서 재료비도 많이 들고 맛있게 끓여먹으면요 짜요 조금 딱조름한 짜파게티 좀 매운 짜파게티 그냥 천원짜리 사천 짜파게티 사서 드세요 짜파게티 짜파게티 스푼 다 넣어야돼 맛은 있다 아니예요 아니에요 스푼은 다 넣어야돼 물을 많이 넣어서 그렇게 짜지 않아요 여러분 물을 안 넣었을 땐 짠거야 몰살시켰님 감사합니다 내가 초콜릿이 될게 고마워요 불닭 파게티 불닭 파게티면 보다는 맛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진짜로 쇼팽님 감사합니다 로렌아 알겠어 나트륨 과다섭취 오늘까지만 할게 떼굴님과 쇼팽님 1점씩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우님 이따가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요 미안해요 따라해 먹지 마세요 몇분동안 하냐고? 2시간이상 원래는 오늘은 요리가 빨리 끝나갖고 원래 요리할때는 2시간 하지 맛있어요 맛이 없진 않아요 오늘 쿨피스가 아주 꿀맛있겠는데? 날아야 더워 김치가 너무 맛있어 무슨 떡볶이를 먹었길래 무슨 떡볶이를 먹었길래 공수관 땡깡공주님 감사합니다 아 맵다 아 맵다 내 생방송입니다 라면 2개요 뒤로 갈수록 매워 밥 대신 떡을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떡을 먹으려고 부모님 자녀는 몇살이신가 너같은 새끼는 안날거야 고춧가루가 고춧가루가 한큰술 들어갔는데 아직 쌩 수총각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자녀가 몇살이에요? 푸흑 부흑님 라면 최대 몇개까지 드실 수 있네요 두개요 라라야 고마워 이렇게 스위트 코딱지 아이씨 아이씨 코딱지 같은 새끼가 진짜 이씨 잊을만한 놈아 아이씨 아이씨 라라야 합의뵐께 고마워 사랑해 이녀석 우리 라라 고마워 아이씨 야 스위트 코딱지야 닉네임 좀 바꾸면 안되냐 형이 진심 담아 좀 부탁할게 아 뭐 먹다가 넣어보잖아 그러면 약간 좀 네글거려 어? 그러니까 스위트 코딱지가 한글말로 달콤한 코딱지 아니야 코딱지가 달달하는거 아니야 어? 그거 좀 그래 닉네임 좀 바꾸자 딱지야 형이 부탁할게 음 아 매콤하니 맛있네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맛은 있어요 어떻게 해도 어떻게 해도 짜파게트인데 짜파게트인데 아 물뚱 아아 닉네임 좀 바꾸자 비둘기 여왕이었구만 아이 더러운 새끼 아이 진짜 저 새끼는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 새끼야 저거 죄송합니다 여기 한달콩님께서 그냥 짜파게티 먹는 것보다 맛있나요? 하시는데요 그냥 짜파게티를 먹는 것보다 좀 더 다양한 맛이 있어요 근데 그냥 짜파게티가 더 맛은 있어요 하지만 요 짜파게티는 더 많은 맛이 있구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이거 부대찌개 햄이 진짜 맛있다는데 이거 햄이에요 햄 다시는 안 먹는다는 말인가요? 그건 아이구야 라라야 땅 우리 라라 자기 100개 고마워 뽀잉뽀잉 라라야 고맙다 사랑해 ع... 매워 아 부터 야 근데 이거 남은 떡이랑 남은 햄이 기가 막히나 꿀맛이다 여기 아주 꿀맛이네 사설님 감사합니다 배불러 배불러 오늘의 건강 해치는 음료 쿨 이스 펀티 고여라 꼬여라 네 여러분 식후에는 웬만하면 물을 드세요 녹화는 여기까지